안녕하세요 저는 왓따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강혜연입니다 2012년에 데뷔하고 2013년에 다시 재대비를 하고 2018년도에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왓따야는요 이 남자가 나에게 왔다 오셨다라는 뜻과 이 남자가 나에게 정말 최고다 왔다다라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노래입니다 아주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뽕필이 있다는 것을 아빠는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트로트 해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좀 나이가 더 더 나이가 들면 좀 하고 싶다 아직 하고 싶은 음악이 너무 많아서 그냥 미루고 있다가 대표님이 너 지금 트로트 해야 된다 라고 밀어붙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돌 그룹을 했었으니까 그런 댄스 트로트는 좀 잘하지 않나 더 상큼하게 통통 튀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텐 멤버로 하면서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전통 트로트나 그런 약간 잔잔한 느낌의 트로트를 많이 들려드릴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왔다야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겐 자기가 너무나 좋아